이번 영상에서는 SQL 응용 파트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챕터, 기본 SQL 작성하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SQL은 구조적 지리어의 영어 약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가 되겠구요. 정의, 조작, 제어로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지를 알아볼까요?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적용되는 언어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테이블이나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뷰 등을 생성하거나 수정, 삭제하기 위한 언어죠. 데이터베이스에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봐야겠죠? 크리에이트문을 시작합니다.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객체의 타입을 지정하고 이름을 결정합니다. 이름 다음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속성들을 지정합니다. 테이블은 속성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 속성의 이름과 입력될 데이터들의 타입을 지정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괄호가 보이시죠? 중괄호에 나타나 있는 요소는 반복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요소라는 뜻이고요. 대괄호는 생략이 가능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 시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not null은 필드마다 선택사항이라는 거겠죠. 속성을 지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단어가 어렵지 않지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죠. 속성이 지정된 다음에는 지정된 속성 중에 기본키로 지정하거나 유일키로 지정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기본기와 유일키는 둘 다 중복 없이 고유한 값, 유일성을 가지죠. 기본키는 거기에 더해서 not null 속성이 기본적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웨래키 지정인데요. 웨래키는 외부 테이블의 기본키를 가져와서 자신의 테이블 속성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테이블의 이름과 기본키, 그리고 이 기본키의 데이터를 저장할 속성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웨래키를 지정했다는 것은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서로 관계가 있는 테이블은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삭제할 때 서로의 데이터에 영향을 받거나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할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영향을 받는 데이터가 있다면 함께 삭제하거나 갱신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이 있을 때 회원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가 삭제된다면 해당 회원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여 테이블의 레코드도 함께 삭제를 하는 것이죠. 레코드 삭제를 하지 않고 관련 데이터만 공백으로 변경하거나 기본값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제약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체크문의 괄호안의 조건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속성이 0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다른 속성값 이하여야 한다든지 등의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죠. 전체 형식을 다 외우긴 힘들겠지만 테이블, 필드, 기본, 외래, 제약의 순서 정도만 익혀두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가 엄청 긴데 보통 이런 건 별도의 연산이나 이해 없이 형식에만 맞춰 입력하면 되는 형식들의 문제입니다. 우선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명과 속성 명을 우선 적습니다. 학번과 학년은 숫자형이라네요. 숫자는 인트와 플롯이 있지만 추가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인트를 사용합니다. 문자형은 기본 char인데 가변일 경우에는 var을 붙이게 되고 문자의 개수를 넣어줍니다. 학번은 기본키로 지정해야 하네요. 필요한 키워드를 입력하고 학번 속성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SQL은 특히나 반복이나 분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과 키워드가 거의 100% 1대1로 대응됩니다. 키워드와 기능만 영어 단어처럼 외워도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건 null 값이 없다는 거니까 not null이 되겠고요. 다음 항목은 좀 길죠. 학과 속성을 외래키로 지정합니다. 수강 테이블에 학과 속성을 참조한다고 되어 있고요. 삭제를 할 때 관련 데이터를 null 값으로 지정하고 갱신을 할 때 관련 데이터도 함께 갱신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은 제약이죠. 학이라는 이름의 제약 조건을 만드는데 조건은 학년 속성의 값이 4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길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와 의미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도 무리 없이 답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길이로 출제되는지 예시를 몇 가지 보도록 할까요? 난이도는 좀 더 높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답으로 입력할 만한 SQL 문장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정도의 길이가 될 겁니다. 크리에이트 스키마, 크리에이트 도메인, 인덱스, 유니크 인덱스 그렇게 외우기 어려운 형식이나 용어는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요소인 것 같네요. 스키마를 정의할 때는 authorization이 포인트입니다. 해당 스키마의 권한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영어 단어처럼 공부하세요. 다음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속성에 입력된 데이터의 범위 및 제약사항을 뜻합니다. 데이터의 타입과 기본값, 제약 조건을 지정해서 도메인을 미리 만들어두면 속성을 정의할 때 편리합니다. 밸류 인을 제외하면 딱히 새로운 것은 없죠. 형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인 형식은 여기저기서 매우 자주 출제되니까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 영역 안에 값이 최소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값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값을 나열한 일반적인 인은 OR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생성 파트의 마지막,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하지만 원한다면 키워드를 추가하여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고유 인덱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는 특정 테이블의 속성에 적용하기 때문에 테이블과 속성을 지정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속성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렬해서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ASC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정렬 역시 인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사용되니까 한 번 더 주의깊게 보시기 바라구요. 테이블 앞에 ON 붙는 것도 조심하셔야겠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스키마 이름이 정보이고 허가권자가 이영진인 스키마를 정의하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영어 단어처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스키마 정의는 Create Schema 정보라고 하면 되고 허가권자 지정은 Authorization 이영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속성값의 t와 f로만 구성되는 Success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속성값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에 기본값이 t라고 되어 있네요. 도메인의 정의는 Create Domain Success이고 데이터 타입은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입력 데이터를 보면 문자 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char1로 지정합니다. 기본값 지정은 default t로 하면 되겠구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와 f만 입력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약사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제약사항 이름은 도메인명과 같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Constraint, Success, Check 적어주고요. 인정되는 값이 t 아니면 f이기 때문에 value in t, f라고 적으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인덱스를 정의합니다. 인덱스는 중복과 비중복이 있었죠? 여기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니까 Create Unique Index Study IDX로 적어주면 될 것 같구요. 학생 테이블과 학과 속성의 인덱스를 적용하고 자, 오름차순 정렬하도록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죠? 다음은 알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놈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속성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에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속성을 변경하는 것에 훨씬 많이 사용되지만 SQL마다 형식이 다르고 변경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서 문제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요. 일단 추가와 삭제의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슬라이드에서 포인트는 옵션들입니다. 캐스케이드는 앞에서 한번 봤죠? 연관이 있는 테이블도 함께 작업하는 옵션이었고 리스트릭트는 연관이 있는 테이블이 있다면 작업을 취소하는 옵션입니다. 예제를 두 문제 정도 볼까요? 속성을 추가하는 문제네요. 변경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속성을 추가할 거고요. 이름은 주소, 가변, 문자형으로 30자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속성을 제거하는 문제입니다. 변경하겠습니다. 학적 테이블을 속성을 제거할 거고요. 이름은 학년이 되겠네요. 객체를 지우는 명령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크리에이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형식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역시 주의할 부분은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가 되겠네요. 지금 문제와 같이 삭제를 하긴 하는데 관계된 데이터를 함께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계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키워드 선택을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조작어입니다. DML은 실제 입력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로 자격증이든 실무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트입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셀렉트에 특별히 더 집중하시기 바랄게요. SQL 기출문제의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형식을 바로 볼까요? 셀렉트는 속성들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조회할 속성과 속성에 속해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죠. 조회를 할 때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조회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전체를 조회할 수도 있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조회를 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잡거나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셀렉트는 굉장히 많은 형식이 존재하지만 한 번에 다 보기는 힘드니까 일단 이 정도만 적용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셀렉트 속성 from 테이블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키워드가 없다면 모든 데이터가 나타나겠죠. SQL 문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기초 테이블과 결과 테이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결과 테이블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학생과 성명 두 개의 속성을 나타내야 하네요.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수강생만 필요하니까 웨얼절에 조건식을 입력해줍니다. 수강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도록이요.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모든 속성을 가져올 때는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별표라고 하죠. 모든 속성과 모든 데이터는 서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모든 속성은 별, 모든 데이터는 웨얼절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건식에는 숫자가 들어있죠. 숫자값은 문자와 다르게 작은 따옴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겠죠. 셀렉트 성명, 연락처, 프롬 학생 이 부분은 이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이번엔 조건이 두 개입니다. 학년이 2학년이고 수강과목이 산업공학이라는데요. 조건이 둘 다 성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SQL 문장을 적을 땐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산자와 키워드 사이에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엔드를 봤으니 이번엔 그 반대의 경우도 알아봐야죠. 둘 이상의 조건 중 최소 하나 이상만 만족하면 되는 경우엔 5화를 사용합니다. 띄어쓰기 구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엔 데이터 요약 집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학생 테이블에 점수를 조회하는데 그냥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합계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함수 sum을 사용합니다. 그냥 점수를 조회한다면 select 점수 from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학생 테이블에 수강과목을 조회하는데 같은 값은 한 번만 나오게끔 해야 하니까 distant가 필요하겠죠. 나머지 조건은 어렵지 않네요. where 학년 이상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요약 집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학생 테이블에 점수를 조회하는데 그냥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합계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함수 sum을 사용합니다. 그냥 점수를 조회한다면 select 점수 from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점수 속성을 sum 함수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1학년의 점수 85와 88을 더한 173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새로운 값이라서 속성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식이 속성명으로 출력되는데 as물을 사용하면 별칭을 따로 지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우선 뭔가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카운트 별입니다. 카운트 별만 쓰게 되면 좀 전에 예제와 같이 속성명이 카운트 별로 나타나는데요. as문을 통해서 학생수로 별칭을 만들어서 속성명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as문을 사용하지 않고 공백으로 구분해서 적어주기만 해도 as문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실기 문제에서는 as문을 꼭 적으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셀렉트문은 금방 파악이 되시죠. 이 문제에서 새로 나온 부분은 정렬이죠. where 다음에 적어줘야 하고요. order 띄고 by 한번 적어주시고 asc가 오름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은 desc죠. 마지막으로 그룹 기능을 적용해 볼까요? 우선 기본 틀부터 작성해 주고요. 두 명 이상인 학년을 검색하려면 우선 학년별로 그룹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룹 바이 학년으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룹이 설정되면 조건을 지정할 때 where 대신 having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고요. having절에서 count 별을 쓰면 그룹별로 개수를 구해주고 이 값을 2와 비교해주면 완성이 되겠죠. 이제 어느정도 식을 작성하는데 감이 좀 오시죠?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되는 유형을 익혀가는 느낌으로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서브 쿼리를 이용한 쿼리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테이블의 관계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두 표를 살펴보면 둘 다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영진 학생의 학과를 알기 위해선 학생 정보 테이블이 필요하고 학과별 학생 수를 알기 위해서는 학과 인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타내야 하는 값은 학과 인원의 학생 수니까 셀렉트문에 학생 수와 학과 인원이 들어가고요. 조건에는 이영진의 학과 값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거면 그냥 바로 법학이라고 적으면 되겠지만 쿼리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브 쿼리를 사용합니다. 괄호를 하고 이영진의 학과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쿼리를 작성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면 우선 서브 쿼리의 결과를 구한 뒤에 메인 쿼리가 실행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방금 문제에서처럼 메인 쿼리의 조건에 사용할 값을 모를 때 계산해서 구해야 할 때 서브 쿼리를 사용합니다. 서브 쿼리의 결과 값이 하나라면 등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값이 결과로 나올 때는 인을 사용합니다. 학생 수가 30 이하인 학과가 법학과 기계죠. 이처럼 여러 값들 중에 하나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 인을 사용합니다. 부분 일치 및 포함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등호 대신 라이크와 퍼센트 문자를 이용합니다. 비교값 앞에 퍼센트를 써주면 비교값으로 끝나는 값을 가져오고요. 뒤에 써주면 비교값으로 시작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양쪽을 다 써주면 포함되는 값을 가져오겠죠. 필드 데이터가 비었는지 확인할 때는 등호와 공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즈와 널을 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널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공백이나 빈칸이 아니라 널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널 값이 아닌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not을 사용합니다. isNull은 널 값인지 확인하고요. isNotNull은 널 값이 아닌지 확인하는 구문이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셀렉트문에 비해서 나머지 세 가지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인설트문은 인설트띠고 인투까지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른 것보다는 조건이 있는 친구들이 문제에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갱신이나 삭제는 조건이 없을 경우에 모든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인설트 인투였죠. 다음은 테이블과 필드명인데 문제와 테이블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은 추가할 테이블에 모든 속성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필드명을 각각 지정해줘야 합니다. 만약 점수 데이터까지 추가하는 거였다면 필드명은 생략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례차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데이터에는 작은 따옴표를 해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여기 학번도 문자예요. 숫자는 맨 앞에 0을 적을 수 없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닌 이상 갱신문에는 웨얼절이 반드시 붙습니다. 형식에만 유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체 삭제가 아닌 이상 웨얼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형식은 셀렉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전체 삭제네요. 좀 전에 식에서 웨얼절만 빠지면 데이터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드롭과 딜리트는 다른 개념이니까 주의하세요. 드롭은 표 자체를 없애는 거고 딜리트는 데이터만 없앱니다. 제어는 데이터 및 권한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가지 명령어 중에 커밋과 롤백은 나중에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아이들이라 단독 명령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란트와 리버크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란트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 종류는 삽입, 삭제, 갱신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테이블의 데이터 삭제 권한을 특정 유저에게 부여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뒤쪽에 있는 추가 옵션은 유저가 받은 권한을 그 유저가 또 다른 유저에게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다시 부여한 권한을 회수할 수도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리버크는 2가 프롬으로 바뀌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네요. 예제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죠. 그란트 넣어주고요. 권한 유형은 학생 테이블 업데이트네요. 권한 부여 대상은 OTH라는 유저입니다. 추가로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with grant 옵션을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만약 권한을 회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면 grant를 어드민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번엔 권한을 회수, 취소하는 문제네요. grant가 리버크로 변경되고 2가 프롬으로 변경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좀 전에 with grant 옵션으로 다른 친구한테도 권한을 줄 수 있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만약 그렇게 추가로 부여되는 권한까지 회수하라고 했다면 cascade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SQL 작성 문제는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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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